여기 맨 밑에 있던 제일 큰 토마토가 정말 깜짝같이 사라졌어. 근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흔적이 없어 새가 사먹은 것도 아니고 새들이 먹으면 보통 그냥 쪼아서 먹는데 얘는 완전히 똑 떨어져서 나가서 어디서 토마토가 열렸었지라는 걸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다른 애들은 저렇게 크고 있는데 사라졌고 다른 애들은 저렇게 크고 있는데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다른 애들은 저렇게 크고 있는데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다른 애들은 저렇게 크고 있는데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다른 애들이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올라온게? 바깥에 막 쏟아지면서 여기다 물이 지금 들어갔어 그럼 어디다 버려? 바깥에도 버려야지 조심해 놓아 미꾸러지지 마 그냥 내다 버려 바깥에 거기 육수 옥수수 양파 오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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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고지로는 안 들어왔겠지? 차고지 거기는 내리막길이라 차고지